우리 이제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후끈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지금 유튜브로 전세계에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홍린TV 홍린TV로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린TV 실시간으로 전세계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조아진 가수님 가수님이신데 이력이 대단하세요 우리 대안가수협회 부천 지구장님이시고 대표곡이 괜찮다 대리운전 써있어가지고 이따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르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대표곡이 괜찮다 대리운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유튜브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조아진 검색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아진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핸드폰 꺼낸다 실시 네 안녕하세요 한번 보면 바로 주아진다 그래서 주아진이에요 이서울이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홍린TV 우리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 그런데 너무 또 존경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또 열일 채워놓고 우리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홍린TV 하고 계시고 이렇게 팬분들 모이신다 그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쁘게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곡으로 먹물같은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오오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 달입니다 잘난 거 못난 거 못난 거 잘난 거 정해지는 면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누구세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 달입니다 원주야! 안녕!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잘난 거 못난 거 잘난 거 잘난 거 정해지는 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내 사랑인데 믿지 못할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봉석이 민봉석 자 난리 났어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빼꼬지 형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남종이 조금 조금 내가 피치를 조금 이렇게 빨리 해서 미술을 했어야 돼가지고 남종이 자 우리 안강민 서울TV 아까 백가수님 네 이거는 두번째 공채로의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디자이너 선생님 한 번씩 책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